간식내노라고 이러고 있어요 간식내노라고 맨날 간식달래요 아니, 도대체가 이 애들이 그냥 정신이 나갔어 이거 누구야? 구박이는 거기있고 햇본아 햇본이도 거기에서 시위하고 다 달라고 잼스야 잼스도 먹고 싶어? 맨날 어떻게 먹나? 망고도 먹고 싶어? 망고야, 약토치 잘 먹어야 돼 제추도 지민이 형아 얼룩이 사랑해 야옹 우리 새끼들 고양이 우리 한별이 좀 봐요 한별아 어디서 들어가려 그래 호박이도 이쁘다 호박이도 이쁘다 호박이도 이쁘다 맨날 먹을 수가 없어 줄리 줄리도 달라고 나왔어요 줄리 누구나 누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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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다리 왕자 까리 까리에요 까리가 참 이쁘게 생겼죠 까리 뽀네뜨에서 구조한 아이예요 왕자 왕자 호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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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이 호박이 줄리 줄리 줄리